대전 신동에 구축된 중이온가속기가 저에너지 전체 가속 구간에서 처음으로 빔 인출과 시운전에 성공했습니다.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연구소는 지난 23일 약 110m에 달하는 저에너지 가속관 124기에서 빔 인출에 성공했고, 국내 가속기 전문가회의와 과기정통부주관위원회에서도 결과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소 측은 앞으로 성능 최적화와 국내외 연구제안서 선정 등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속기를 본격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중이온가속기는 세계 최초로 저에너지 가속관과 고에너지 가속관을 동시에 갖추게 될 연구시설이지만 고에너지 가속관은 구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.